1. 상대 범실류도를 하면서 본인의 장기를 살릴 것 같아요. 1. 리시브 잘 들어가면서 2. 리시브 처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 안전한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랠리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갈 수 없었어요.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혁 박찬근의 서비스 이번에도 길게 벗어났어요. 코스 공략으로 지금 득점을 하고 있어요. 3대 1 대각선 깊게 찔러넣으면서 수준이 틀린 김민혁 선수기 때문에 조금 고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2차 박찬근의 서비스 3대 1 자 이번에는 리시브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3. 스코어 5대2 4. 과감한 탑스펜 하지만 받아냈던 킬링 4대2 고정은 5 st 비로지는 랠리 속 득점은 박찬건 조금씩 따라 붙고 있는 박찬건 선수입니다 점수는 2점 차 자 이번엔 깊은 코스 어느새 점수 차가 1점 차로 좁혀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스코어 7대 6 닥스피인 잘 막아내면서 박찬건의 블락 팽팽한 첫번째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구가 길게 벗어났네요 김민혁 선수를 상대로 팽팽한 승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번째 게임 경기 막판에 많이 따가 잡으면서 지금 평평한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다스비 싸움 스코어 9대 7이 됩니다 자 네트 맞고 그대로 벗어났어요 상황에서 이 3포인트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김민혁의 게임 포인트 자 이번에는 김민혁의 공격 여전히 김민혁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짧게 이번에는 네트 맞고 벗어났어요 3구 1점 차 아아 좋은 코스를 공략했던 박찬건 김민혁의 서비스 자 강한 타 스핀 박찬건 박찬건도 지금 서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길게 벗어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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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생각보다 좀 중요하죠 예 김민혁의 게임 포인트 자 이번에 넘길 수 없었어요 서브 득점 박찬건 김민혁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받아낼 수 없었고 강한 공격! 박찬건이 득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듀스 상황 자 이번에는 김민혁의 서브 득점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한 점 뒤져있는 박찬건의 서비스 자 결국은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김민혁의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박찬건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시브 되지 못하면서 자 이번에 백핸드 잘 찔러 넣으면서 다시 한 번 두 점 뒤져있는 김민혁 강한 탑 스피 가운데를 그대로 스코어 2대1 자 이번에는 강하게 직선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스코어는 3대1 두 점의 리드 박찬건의 서비스 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박찬건 볼 처리 능력에 있어서 안전감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박자의 공격력 굉장히 좋습니다 대각선을 찔러 넣었습니다 스코어는 뒤져있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자 푸싱 하지만 박찬건 선수 여기까지 레이드를 잡고 있는 건 박찬건 선수입니다 박찬건 선수입니다 아 강한 공격 박찬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른 공격으로 좋습니다 스코어 어느새 3점 차 7대4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핸드 싸움에서 박찬건이 약간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5가 됐습니다 강한 서브 득점 투 공격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스코어는 8대5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네트카 8대6 김민혁의 서비스 그렇죠 자 이번에도 김민혁이 득점을 올립니다 본인이 기다리는 쪽으로 공이 안왔습니다 지금 예 8대7 한점 차 아 이번에도 바나나플릭이 그대로 네트 맞고 벗어나 자 안쪽으로 백핸드 쪽으로 찔러받는 한점의 리드 김민혁 선수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한 공격으로 박찬건이 득점을 올립니다 두 번째 게임도 팽팽하게 동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백핸드로 받아봤습니다만 벗어나 아 저 박찬건의 탑스피니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게임 졌기 때문에 지금 지면은 끝 끝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 탑스피니 이어지는 랠리 스마시 들어갑니다 결국은 박칭 포인트 아 깊숙하게 찔러 넣었던 김민혁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뉴스 일레븐 올 아 강한 탑스피니 결국은 받아내지 못하면 또 다시 한번 짧게 공략을 해봤습니다 아 강하게 스냅을 가져가 봤습니다만 결국은 김민혁이 득점에 and 흠 저는 여의omo 색한 이 concep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